여기 키스난거 그리고 여기 키스난거 그리고 여기 키스난거 그리고 여기 키스난거 먹튀 먹튀로 키스가 난거 긁고 도망가 놓고 아무것도 안해줌 그리고 여기 살짝 들어간거 여기에 들어가있게 들어가는게 잘 안보여요 살짝 살짝 주유기에 찍혀서 살짝 들어간거 볼륨감이 안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살짝 들어가고 들어가있습니다 됩니다 다시 살짝 긁힌거 긁힌거랑 그리고 여기 키스난거 그리고 여기 여기 키스난거 그리고 여기 여기 키스난거 여기 다 키스거 끝 끝 끝 깔끔하게 수리 깔끔하게 수리 그리고 이도 깔끔하게 와 감쪽같네 어디였던거죠? 여기가 있죠 아 여기였었구나 와 어딘지 모를정도로 깔끔하게 됐네 여기였던거 같은데 아 진짜 감쪽같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